화이팅! 정영진 화이팅!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3040 인천영 화이팅! 잠깐 인터뷰 해보겠습니다. 3040에 대해서 오늘 행사도 하시고 많이 바쁘셨는데 오늘 또 결승까지 올라가서 족구대회도 지금 귀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. 우리 3040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 즐기면서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3040 화이팅! 3040이 오늘 무슨 행사 하셨잖아요? 어떤 행사 하셨는지? 그 3040 교회 안에서 3040 교구에 등록되지 않으신 부부진들에게 부부에게 같이 함께 저희가 또 3040에서 하고 싶은 마음에 또한 자리를 준비하게 됐고요. 그분들이 저희 3040 교구에 오시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하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까? 그러면 3040은 예배를 보통 몇 시에 예배해 드리세요? 네. 매주 주일 1시 4부 예배입니다. 그러면 3040 가입하려면 어떻게 절차가... 가입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. 예배 들어오시는 입구 앞에 저희 이렇게 새가족 신청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 오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. 또한 담당하시는 교육자분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. 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환영합니다.